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에 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사나이가 엽서집니다 도로가 들려다보니 사나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사나이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가르침 mr. 촊놈 그러한점의 신 CAN 한글자막 by 한효정